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와 뭐야 와 졌댔다 씨발할거다 야 야 박일도다 이건 박일도다 이건 박일도다 자 2019년 5월 23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아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뭔데? 아 깜짝이야 뭐야? 어? 잠깐! 얘들아 잠깐만 방금 뭐냐? 잠깐만 뭐지? 어 거꾸로 보이는거 내가 말한거 꿈은거 거꾸로 내 밑으로 물건을 사서 보는거처럼 난 그거 말한거야 지금 어 나뭇잎인가?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나는 연결짓는 것은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얘들아 나 한번만 확인해 보고 갈게 내가 잘못 본 것일수도 있으니까 한번만 확인해 보고 갈게 알았지? 아 나왔어 이쯤이었을거야 잠깐만 아까쯤에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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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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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아이고 씨.. 괜히 놀랐네 씨가 내가 괜히 놀랐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너를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무서워 죽겠네 아 씨... 아악 아악 세븐 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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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박일도다!! 이건 박일도다!! 뭐야.. 깨진 소리인데..? 이렇게.. 일단 치워놓고 갈게요 불안한 거 좀 치워놓고 갈게요 잠시만요 자, 저거 왔습니다 계십니까? 저거 왔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저거 왔습니다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거 가도 되겠습니까? MARGiP 4 5 6 5 5 7 7 9 7 10 10 아.. 이제 장난은 금물이오 더이상 장난은 안돼 더이상 장난은 안돼 시청자 분들이 오해하니까 확실히 비춰드려 확실히 해드려 확실히 해드리란 말이야 마이콜 확실히 해드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신다 내 얘기 듣고 있지라 진짜 왜그러냐 하지 마십시다 진짜 하지 좀 마십시다 너 뭐냐? 뭐야 너? 뭔데? 아.. 여긴 바알락이다!! 얘들아.. 나한테..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 주라 아.. 재밌다.. 재밌구나 너의 그런 행동이 나를 더 자극시키는구나 눈이 너무 높구나!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꿇어라! 알아라.. ㅅㅂ.. 됐다.. 아.. 벌써 튀어나올 것 같아.. 뭐가 튀어나올거 같아..? 뭐가 튀어나올거 같아..? 뭐가 튀어나올거 같아..?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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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뭐야 너? 어? 뭐야? 내가 방금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뭐야? 지금? 뭐야? 내가 방금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뭐야? 지금? 그래도 확인시켜!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니까 확인시켜! 문 뒤에 누구야?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니까 확인시켜! 야 재밌냐? 다시 한 번... 마지막이야! 더 있으라기도 못 있겠다 나 이제 힘내! 마이콜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겐 대남무 헬리콥터가 있어 힘내 너에겐 대남무 헬리콥터가 있어 화 좀 조금만 풀려주시면 안되겠어 너무 그렇게 화가 안되지말고 나가라고? 썩 나가라고? 안 돼 안 돼.. 마이콜 저기.. 잠깐만.. 아..뭔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야? 으응 으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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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기가 안되겠어? 얘기가 어떻게 안되겠어? 어떻게 안되겠어? 화만 내지 마시거라 무조건 나가라고.. 그냥 밀어내지만 말고.. 얘기 좀 해주면 안되겠어?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아.. 기운이 많이.. 체력이 많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안에 들어온지 없고.. 좀.. 한 시간.. 반 정도인가 조금 된거 같은데.. 저거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거 빙이 걸릴거 같아요 진짜..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버틸 만큼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겠어요 진짜.. 저로서는 내일이고 모레 방송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오늘은 힘들거 같네요 여러분들 방송시간이 짧다고.. 뭐.. 서운히 하신 분도 있을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걸 보고나서 보셨다면은.. 이런 말씀 못하실겁니다 저 빨리 나가야되겠습니다 도저히.. 저 도저히 안되겠어 진짜.. 별만하면 버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와.. 이거.. 기운이 너무 세네.. 기운 너무 세네..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 여기야 요